김진자, 공간이 있어요, 김진자 슛! 아, 미쳤다. 아쉽습니다. 김진자 쪽에 지금 공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마선호와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김진자 선수는 뭐 하도 워낙 영리한 선수고 볼의 터치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좋은 선수예요. 안 되면 여기. 앞으로 줘, 재현아. 그렇지. 재현아 오발에 돌아봐. 은규야, 사이! 류은규, 김진자. 오른쪽 공간. 진짜야, 사이! 안쪽으로 찔러 놓으세요. 다시 김진자. 뚫렸으면 또 노마크 찬스 날 뻔했어요. 모드리치 같은 모습이래요. 자, 찍어차줍니다. 임남규, 고! 나이스야! 고! 후반전 9분만에 다시 골이 터집니다. 컴퓨터 아니에요? 컴퓨터? 컴퓨터야. 자, 지금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상대 수비 라인들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이거를 정확하게 키퍼와 임남규 사이에 떨궈주는 김진자. 패스 너무 잘 들어갔고요. 네, 마무리까지 임남규. 오늘만 2골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재현이 빼고 승우는 너무 덜고. 승우야. 네, 승우 준비. 굿샷! 업상이 아니야? 몰라. 자, 우리 선수 교체 들어가는 것 같죠? 한승우 선수가 준비하죠. 아, 77번에 이대훈 선수를 빼는군요. 이대훈 선수 오늘 어시스트 하나 있고요.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한승우 선수도 볼 터치나 탈 압박의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 패스를 전망으로 뿌려주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아프라인 복원에서 김진자. 뒤에서 재빨리 뺏어냅니다. 자, 반대쪽 깊숙하게 커트하고 있는 허민호. 저런 플레이가 상대에 진짜 길을 빼놓는 거거든요. 와, 넘어갔어야 되는데. 킥을 그렇게 연습하라고. 승우야. 민호 사이드. 뒤에 간다. 승우야, 승우야. 줘도 돼. 그렇지.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태클 주인공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10개 가보자. 아유, 좋아. 캡슈 갑니다. 슛.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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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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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한 얘기야. 승우, 승우, 승우. 승우. 승우,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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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가 태클로 공 뺏어내기 시작하면서 골까지 연결합니다. 여기 태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몸을 딱 벗어내면서. 그리고 나서 패스도 좋았고요. 이러면서 역습이 진행됐고. 여기서. 상대가 약간 실책성이 있었지만 여기서 침착하게 류은구가 마무리. 꼬집어 나온 거 보고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졌어요. 이 석찬의 뒷공간 패스가 워낙에 좋았어요. 진짜 봤어, 진짜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류은규는 지금 세 경기 연속 득점이고요. 류은 뭐 본인의 또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시 규규가 살아나네요. 역시 이제 임남규가 현재 우리 득점 1위. 류은규가 이제 득점 2위로 올라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세종 유나이티드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풀립니다. 그렇죠. 확실히 전반 초반에 14분 김인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게 좀 컸죠. 그렇죠. 이게 인호 때문에 지금 다 바뀌어서 큰일 났네. 김인호 때문에. 골게트라고 까불다가. 우왕 상대웅이야. 또? 또? 저걸 생기게. 진세, 진세. 진세. 나이스! 형, 준비하래. 진세야, 떨린다. 근데 들어가고 실점이 갑자기 생기면 어떡하지? 거기만 틀어 막아줘, 좀. 왼쪽만. 어? 석탄이고, 은규군, 은규군! 계속하자, 계속하자! 뉴벤 파이팅! 자, 이제 무실점을 위해서 젊은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려, 하나씩 물어! 추가 골을 이제 욕심을 내는 뉴벤져스입니다. 그렇죠, 3골로도 부족하다는 골을 더 넣겠다는 의지죠. 네, 다시 압박하는 뉴벤져스. 김진자 빠르게 압박합니다. 최정우 커트. 임담규 패스로 다시 볼 잡는 최정우. 안 되면 뒤에. 최정우 발 기술 좋죠. 상대 팀이 압박을 해도 아주 유연하게 빠져나갑니다. 좋아해, 좋아. 뭐야, 방금. 먹어, 먹어. 쟤는... 뭐야, 쟤. 다르네. 뭐하는 거야, 뛰면서.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최정우. 최정우. 임남규에게. 순식간에 다시 상대 문전까지. 34번. 커트해냅니다. 뉴벤져스 슬로잉 공격. 상대 수비에도 철통방어 최정우입니다. 지금 누구야, 수비? 40이면 잘한다, 그런데.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 다 부져, 이거. 봐봐. 발 기줄부터 몸싸움까지. 둔가되는 최정우입니다. 상대 팀이 인정하는 최정우의 플레이. 다 잘하면 반칙 아닌가요? 최정우 멋져요. 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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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은규. 키포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대로 골라인 아웃. 와. 우와. 와. 아, 탈걸. 한서, 한서. 한서. 네, 뉴벤 뒤에서. 나와, 살아. 네. 한서, 한서. 다시 끄넣기. 네. 자, 이번엔 기계 갑니다. 한서. 해리 형. 해, 너 가 해. 됐다. 해, 너 가 해. 아, 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지? 속찬해, 자꾸. 속찬해. 두 개째야, 두 개째, 지금. 두 번째야. 이석찬 선수는 지금 비슷한 플레이를 계속해요. 잠깐만, 양준범이 노마크였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도 왜 이석찬도 그렇고. 물론 지금 양준범 헤딩하려고 할 때 23번에 지금 송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 마무리에 지금 이석찬은 좀 더 정확히 갔어야죠. 골 때 하나만 차면 그냥 진짜 최고의 원더골이었는데. 오늘 저 위치는 두 번째예요. 똑같은 게 두 번이거든요. 본인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오늘. 종우, 종우. 준범이 하고 안에 들어가. 진세 들어갈 거야. 자신감 있게 해. 진세 형 화이팅! 55번. 해. 진세. 오케이, 오케이. 진세, 자신 있게 해. 네. 오케이. 이거 오늘도 느낌이 45분인데 그동안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오늘도 5분이거든. 다섯 명 교체하는 거잖아. 끝났어? 끝났네. 아무렇이니 언니elly. 한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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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o. 한 일 cotton 소他們 siebie 입고 계신다. 제가ent금 출장이 안에 상대하다가책 трorin!! 또 생각을 할 수 things spinach 안을TS. 그 부분 다 경찰 사 isso, 아주로. س Richards & village to Cali 보러야 pack. 就會 줬لى puriota 가득hinostan. 들어갈 끝이 2분 glitter. 전 청소도들의 강은 잘 되었습니다.